반갑습니다 지금 하는 진여와 열반 강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진여와 열반 강의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깨왔다 경이죠 석가모니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게 있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의식은 무형이고 무한하고 모든 곳에서 빛난다 이게 지금 흰주교에서 말하는 참나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참나 불교에서는 참나란 말을 지금 주심해서 쓰는 겁니다 나라고 하면 나라고 하면 에고성 개체성이 강조된단 말이에요 참나라고 해도 우리가 오해하죠 참나라는 건 개체성이 영원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의식에는 에고성이 없어요 에고성이 있고 무형 무한하며 모든 곳에서 빛날 수가 없죠 또 이 의식에 대한 설명에는 지수와 풍이 보세요 지수와 풍이 설 수 없다 그리고 온갖 이원성 길고 짧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미세하고 거칠고 아름답고 추하고 즉 선하고 선하지 않고 하는 온갖 이원성 설 수 없다 자 지수와 풍은 색이죠 물질이죠 이원성은 개념이죠 따라서 즉 어떻게 돼요 명과 색 하면 명은 정신적용 정신적용이라는 건 핵 수상인식 중에서 수상인식입니다 어떤 이원성을 따진다는 건 다 수상인식이에요 좋다 싫다 아름답다 추하다 그렇죠 개념화 하는 거죠 길다 짧다 하는 그리고 이 색은 물질작용이죠 그래서 이 정신과 물질 이런 색이고 색 수상인식 하면 뭐죠 오온이요 이 오온이 없다는 거예요 오온이 없다 지수와 풍도 설 수 없다 어떤 이원성도 어떤 개념도 설 수 없다 따라서 정신과 물질 즉 오온작용이 이 자리에는 설 수 없다 이 의식에는 그래서 이 애고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애고성도 없는 거예요 오온이 없는데 어떤 애고성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오온에서 말하는 색 수상인식 중에 식이 제일 애고의식을 대표하니까 이 의식이 소멸함으로써 정신과 물질작용에 어떤 흔적도 없다 이 자리에는 따라서 이 열반은 뭐죠 그대로 우단하에 나온 가르침하고 종합해보면 이 의식이 뭐라는 얘기죠 결국은 열반이라는 얘기죠 의식이 열반이다 열반을 의식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니까 답이 없습니다 진연이 열반이니 하는 건 여러분 의식입니다 무형이며 무한하고 모든 곳에서 스스로 빛나고 있는 이 의식 말고는 답이 없어요 지수와 풍도 없고 어떤 이원성도 없고 즉 어떤 정신작용 어떤 물질작용도 없는 그 자리 그래서 색 수상인식의 오온이 사라진 그 자리 오온이 없는데 뭘 나라 그래요 애고성이 없다는 게 개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오온이 없다는 이 몸뚱이 이 의식인데 이 몸뚱이도 없고 이 몸뚱이를 나로 여기는 식별작용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할 수 있고 모든 곳에서 분날 수 있고 무형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무형이라는 건 어떤 상이 없다는 겁니다 지수와 풍과 일체의 분별 의식이 없는 그 자리 즉 한마디로 오온이 없는 그 자리 오온을 나로 여기는 우리가 오온이 없는 그 자리에 가면 나라고 여길 게 없어요 하지만 의식은 있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게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무화죠 하지만 의식은 있습니다 그게 진화에요 나라는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식성을 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식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이 깨왔다경의 이 가르침이 모든 불교 가르침의 근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최근에 강목스님이나 전재성 박사 등 뭐 그 외에 또 누구 있죠 이중표 교수님 이런 분들 번역이 잘못되어 있죠 깨왔다경 번역이요 원문 그대로 번역을 안 하죠 의식이라고 번역을 안 해요 시작하는 부분은 의식이 이렇게 무한하고 무형이고 모든 것을 빛난다 이렇게 번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니가야를 번역하시는 우리나라의 학자분들이 번역을 제대로 안 한다 왜? 의식이 열반이라고 지금 생각을 못하시는 거예요 의식은 소멸되어야 되는 오온의 식 정도로 생각하지 이렇게 지수와 풍이 여기에서 소멸되고 분명히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의식에서 이 의식 자리에서 지수와 풍이 소멸되고 이 의식 자리에 어떤 이원성도 설 수 없고 이 의식 자리에서 일체의 정신물질작용 오온작용이 없고 이 식이 소멸되고 나서 모든 게 소멸된다 소멸되는 걸 대표할 때도 식 얘기를 해요 의식 얘기를 그때는 오온의 의식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모든 것이 소멸된다는 그 장소 모든 것이 소멸되는 그 경지에 대해서도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소멸되어야 될 의식과 이 모든 것이 소멸되는 그 자리가 되는 의식 열반 자리죠 열반이 되는 그 자리 불생불멸의 이 자리 이 두 개를 헷갈리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 헷갈리는 것을 이제는 정식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니어와 열반 강의를 드렸고요 강의와 관련해서 하나 읽어드리려는 게 림포체 닉마파 쪽이 저희랑 의견이 같다고 그랬죠 이분도 그쪽 분이신데 아남 툽텐 림포체요 우리나라에도 한 번씩 오시더라고요 이분 책 중에 아라차림의 기적 이란 책 가져와 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편하게 들으세요 이분도 기본적으로 이 책 전체가 깨왔다경에 이 구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붓다가 말한 21페이지요 21페이지에 기적 얘기래요 기적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 기적이란 건 별게 아니라 우리의 참모습 만나는 거다 참모습 만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참모습이란 면에서 우리 선불교에서 뭐라고 하죠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죠 본래 면목을 만납시다 그게 제일 기적이다 기적은 본래 면목 만나는 게 제일 기적이고 부타가 말한 한 없고 형상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의식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요 텅빈 의식이라는 어떤 형상도 없는 텅빈 자리 우리의 본래 모습은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텅 비어 있으니까요 어떤 지수와 풍 어떤 이원성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키가 크다 작다 아름답다 추하다 그쵸 그리고 어떤 물질적 요소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그 의식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견성이죠 본래 면목 만나는 거에요 주인공짜리 우리 삶의 주인공짜리 참나 자리 만나는 거 이 얘기를 하시는 거 그 참나 참모습이 지금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참나를 애고적인 참다운 애고 영원한 애고의 의미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불교가 반대하는 거죠 부처님 이래해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참나를 영원한 애고로 보는 건 저희도 반대입니다 우리도 반대고 닉마파도 반대고 어디도 반대지만 이 참나를 이 의식 정광명이라고 그러죠 청정광명심 정광명의 마음을 의식으로 볼 때 이걸 참나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님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우파니샤드나 이런 그 힌두교에서도 베단타 철학 즉 궁극의 참나에 대해서 가장 심오하게 파는 철학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의견이 무형 무한 모든 곳에 스스로 빛나는 의식을 참나로 봅니다 어떤 애고성을 지니더라도 그건 참나로 보지 않습니다 힌두교에서도 힌두교에서 심오한 철학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융합시켜 볼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실제로 우파니샤드를 비판하지 않았다 그런 역사적 사실하고도 잘 맞아떨어지죠 그게 전부입니다 한없고 형상없고 아무것도 아닌 의식 직접 만나는 거 그게 우리 참모습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모습이란 면에서 참나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부타이고 자 그 자리가 부처 자리요 그 자리가 알아차림입니다 분명히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이고 순수 의식이며 순수 의식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순수 의식이 우리의 참모습이다 자 여기까지 이 림포체도 동의하고 있죠 이게 석가모님께서 말씀하신 정광명이요 이게 부처 자리다 부타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든 이들과 합일되는 체험입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거 우리 모두의 참모습이 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 자리에는 나와 남 구별이 없기 때문에 나의 참나라는 건 애고 입장에서 말할 수 있지만 참나 자리에선 나와 남이 없죠 모두의 한 참나죠 우리는 열반과 하나이고 유네와도 하나입니다 열반도 유네도 이 참나의 작용일 뿐이에요 이 참나에서 현상계를 펼쳐내는 걸 유네라고 하고 이 현상계를 거두는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참나 자리는 이 정광명 자리는 여여할 뿐이에요 항상 똑같을 뿐이에요 거기엔 열반이란 말도 유네란 말도 없어요 즉 탐진치가 펼쳐지면 유네에요 탐진치를 소멸시키면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땅과 하나이며 하늘과도 하나입니다 땅도 하늘도 이 순수 알아차림 자리가 알아차리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지수와 풍이 없는 세계에요 지수와 풍이 없는 곳에서 지수와 풍이 나타나는 겁니다 21페이지 읽어드렸고요 41페이지 가볼게요 불교의 주요 가르침 중 하나는 우리 마음의 본성은 본래 순수하고 떼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 마음의 본성은 순수하고 떼묻지 않은 순수의식 순수 알아차림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이미 깨달은 마음입니다 이미 부처자리라는 거예요 이미 부처자리 이 의견이 아잔차 스님 말씀하고 똑같죠 제가 지니어 열반 때도 읽어드리고 예전에 동영상도 올려드렸던 남반불교 태국의 고승 아잔차 의견도 우리 안에 빛나는 아는 마음이 있고 이 아는 마음이 부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점에서 뭐가 달라요 소승 대승이 이 점에서 하나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본성을 청정심 정광명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청정광명심이니까 청정심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합치면 청정광명심이에요 그래서 정광명 청정심 다 가능합니다 우리 본성을 청정심이라고 합니다 이 청정심이 우리 본성이래요 이 의식이 청정심은 항상 우리 안에 있으며 소멸될 수 없는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영원 불변한 참모습이다 이게 참나라는 뜻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은 성스러운 대상이나 거창하고 신비로운 실체가 아닙니다 청정심을 관념으로서 즐기는 걸 멈추면 즉시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어에서 찾지 마라 부처가 뭔가요 그 언어만 버려라 부처라는 그 신비화된 말만 버려라 부처가 뭔가요 그러니까 똥막대기다 그 부처라는 말은 똥막대기다고 했어요 이분은 그 관념으로 그런 신비로운 실체라는 관념을 즐기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똥막대기다는 소리에요 부처라는 개념도 똥막대기다 직접 만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개념도 몰라하면 돼요 몰라 하고 몰라 하고 오직 존재할 뿐 하지만 이 존재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하고 계시면 그 자리가 청정광명심이고 무한하고 스스로 빛나는 의식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지수와 풍의 분별도 없어요 그래서 공할 뿐입니다 이분은 그 공한 자리로 돌아가라는 걸요 되게 강조하시는데 잘 써먹으세요 서양인들 자꾸 뭐가 되고 싶은 성취지향의 서양인들한테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같은 문화죠 전세계가 지금 성취지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서양인들한테 이 리포트에는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되려 하지 마라 넌 본래 너의 본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다 텅 비어있다 텅 빈 너로 만족해라 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되려고 하는 게 분별 탐진치를 가져온다 뭔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존재하라 텅 빈 너 자신 아무것도 아닌 너 자신을 즐겨라 이 말이 묘한데 서양인들을 위한 아주 적절한 가르침인데 지금 우리도 꼭 들어야 될 말이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가 되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참모습은요 아무것도 될 필요가 없이 너는 만족하다 넌 이미 깨닫은 존재 부처예요 넌 이미 완벽한 존재다 동시에 너는 어떤 존재도 아니다 텅 비어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라 몰라로 만족할 수 있으면 몰갠이 되죠 몰라 괜찮아가 되죠 그게 우리 참모습이다 참모습을 알고 아무것도 되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될 때 되더라도 나는 본래 완벽하고 본래 어떤 게 돼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뭘 돼야만 나는 돼야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본래 완벽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대로 완벽한 존재라는 거 뭔가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 이미 존재하는 것만으로 완벽하다는 거 이거 알고 살라는 거거든요 이거 알고 살면서 그래서 현상계에서 네 역할을 해라 네가 맡은 역할 배역 맡았으면 열심히 하듯이 네가 맡은 적절한 역할을 해라 이게 이제 이분 가르침입니다 뭐 저희랑 다를 게 없죠 닉마파 가르침인데 가장 높은 단계의 명상은 62페이지 갈게요 가장 높은 단계의 명상은 초월적인 지혜 이게 또 청정심이 또 다른 이름이 제가 뭐라고 하죠 강의 때 반야지 무분별지라고 하잖아요 무분별지가 반야지입니다 이분도요 가장 높은 단계의 명상은 초월적인 지혜 무분별지혜입니다 초월적인 초월했다는 게 분별이 없다 초월적인 지혜 무분별지혜 혹은 이 반야지 라고 합니다 그것은 순수 알아차림 상태이고 청정한 마음 정광명의 마음이며 현실에 대한 모든 관념이 사라진 지혜의 상태입니다 무분별지혜 현실에 대한 모든 관념 이원성을 지닌 관념들이 다 사라져 버린 그 자리 지수아픔과 이원성이 없는 그 자리 석가모님 말씀 그대로에요 이 상태입니다 태어난과 죽음을 비롯한 모든 것을 초월한 겁니다 아니 석가모님께서도 여기 이 자리에는 정신도 물질도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수아픔과 온갖 이원성 즉 정신과 물질 자체가 없다 이 자리 그럼 뭐에요? 생멸이 없죠 정신과 물질이 없는데 태어나고 죽는 게 어디 있어요 무한한 생멸이 없는 의식만 있는 거죠 빛나는 이것이 가장 깊은 단계의 명상이며 순수 알아차림입니다 단지 이원성의 허상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몰라만 하면 돼요 몰라 어떤 관념 어떤 물질에 대한 감각이라든가 어떤 이원성이 떠오르든 몰라만 하면 돼요 몰라 단박 몰라 단박 하면 이 의식을 만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몰라 괜찮아 모르는데 퍼펙트해 모르지만 완벽해 이렇게 하면 그 자리입니다 쉽죠 87페이지 가볼게요 좋은 말이 많죠 이 일인 만족했는데 분노가 일어나요? 탐진치 초월하는 법입니다. 몰라 괜찮아. 그러면 자명. 자명해져요. 탐진은요. 어리석게 하지만 몰라 괜찮아는 자명하게 합니다. 탐욕과 분노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지만 몰라와 괜찮아는 탐진을 날려버리니까 애고를 날려버리니까 자명해져요. 애고가 날아간 자리에 참나에 청정광명이 드러나니까 우린 본래 자명하대잖아요. 본래 광명하다는 것, 본래 자명하다는 것. 본래 자명한 그 알아차림이 드러나니까 어떤 무지도 의심도 없어집니다. 열반과 깨달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의식 상태라는 거다. 의식이에요. 열반도 의식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생각이 완전히 그친 겁니다. 몰라 괜찮아 상태죠.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아름다운 신화, 찬성 등을 통해 깨달은 마음, 즉 깨달은 마음이 뭐예요? 이분은 순수 알아차림을 표현해왔습니다. 순수 알아차림, 순수의식 상태를 계속 표현해온 겁니다. 시를 쓰든 찬송을 하든 개송을 남기건 다 그거는 순수 알아차림, 즉 열반자리를 표현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열반과 깨달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잘 표현한 것은 이런 말이 아니라 침묵,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 상태가 진짜 열반이다. 여기서 뭐라도 표현을 하려면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요. 그것이 진정한 청정심이며 모든 습성에서 벗어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청정심은 비록 거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순수의식 참나를 바로 알아차리진 못하죠. 하지만 항상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청정심이라는 실제를 접하는 일은 믿기 어려울 만큼 쉽습니다. 몰라만 하면 되니까요. 이분 말대로라면 아무것도 안 바라면 그 상태니까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안 바라보세요. 몰라 해가지고요. 과거도 미래도 내 이름도 몰라 하시고 우리 홍범 14조 1조부터 4조까지 최상승선 아닙니까? 닉마파랑 똑같아요. 수법이. 과거 몰라, 미래 몰라. 닉마파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현전에 과거 몰라, 미래 몰라. 내 이름도 몰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현존한다. 그리고 이 현존만으로 만족한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111페이지요. 붙다는 괴로움의 근원 탐진치죠. 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르침 핵심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핵심이 뭐예요? 부처님은 우리한테 뭘 줬어요? 열반 찾으라고요. 순수의식 찾으라고요. 가실 때 뭐라고 했어요? 여기를 너의 섬으로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너 안에 섬을 만들어라. 열반이 섬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늘 얘기해 왔잖아요. 닉은 말씀 들어볼게요. 그것이 그의 가르침 핵심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열반이라는 완전한 섬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견해가 똑같죠? 열반은 우리 내면의 섬이라고 합니다. 똑같죠? 그러므로 우리는 열반으로 감으로써 문제투성이인 생각 속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에고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지고 내면의 열반에 이르는 건 좋아 보입니다. 물론 그것은 현실 도피와는 전혀 다르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현실을 맞서는 겁니다. 이거죠. 자, 이런 의견도 좋죠. 129페이지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만물의 근거, 만물의 원인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학당 로고가 뭐예요? 만물. 원은 만물이요. 가운데는요. 만물의 원인. 원주에는 무한한 점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중심은 하나입니다. 무한한 만물의 근거는 하나죠. 한 점짜리. 그 점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반야를 체험하는 겁니다. 무분별지요. 반야지를 체험합니다. 반야란, 제가 반야를 항상 요즘 강의 때 뭐라고 풀죠? 공성, 자성의 직관상태. 한 생각도 없이 자성을 직관하는 그 상태니까 그대로 무분별지는 순수의식. 무분별지혜는요. 순수한 의식이 됩니다. 따라서 반야지는 그대로 참나라고 했죠. 자, 이분도 반야를 체험하는 겁니다. 반야란 진리를 직접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의식 상태가 곧, 그 의식 상태가 바로 불성이요. 깨어난 마음 순수 알아차림입니다. 즉, 반야가 그대로 지금 부처자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만물의 근거에 끊임없이 주의를 집중하는 것. 계속 참나에 집중하는 것이 최고의 수행입니다. 선산대사의 선가기감에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진심, 진심, 본심을 잘 지키는 게 본래의 진심을 참나를 잘 지키는 게 최고의 정진이다. 최고의 수행이다. 같은 말입니다. 만약 곧장 만물의 근거, 즉 참나 자리에 주의를 집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참나에 집중이 안 되면 다른 대상에 대해 주의를 집중하는 수행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나에 대한 몰입이 바로 힘들면 대상에 대한 몰입부터 시작해라. 똑같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문제를 지어내고 지속시키는 과정을 중단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대상, 호흡이라든가 몸, 몸의 감각 등에 주로 집중하죠. 아니면 많더라요. 부또, 부또, 남왕불교는 대승불교는 아미타불, 남왕아미타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고 뒷페이지에 보면 130페이지에 우리는 내면에서 알아차림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므로 예쓰지 않아도 흐른대요. 이제는 주의를 집중하기에 있을 필요가 없이 전념, 전념이란 건 몰입이죠. 몰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음의 여명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직 깨달음에 도달한 건 아닐 테지만 자유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몰입이 잘 되면, 참나에 대한 몰입이 잘 되면 우리는 이제 곧 열반에 들어가기 직전 단계다. 일단 어떤 대상이건 몰입이 흐르게 하라. 이건 대상에 대한 몰입을 말해요. 대상에 몰입이 이렇게 흐르게 만들어라. 이게 제가 말하는 몰입 4단계죠. 몰입 4단계가 되면 뭔 일이 일어나죠? 참나 박성이 일어나요. 즉, 대상에 대한 몰입이 물 흐르듯이 흐르게 되면 이제 깨달음의 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철스님이요. 오메이려니 꿈속에서도 잡아라, 몰입하라 이런 게요. 다 이것밖에 안 돼요. 예쓰지 않는 몰입 한마디에 다 들어갑니다. 깨어있을 때, 잠잘 때, 심지어 깊은 잠 속에서도 대상을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흐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뭐냐? 그냥 예쓰지 않아도 몰입이 흐르는 몰입 4단계일 뿐입니다. 아직 참나를 잡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깨달음의 여명이라고 한 거고요. 대상에 대한 몰입이 아무리 잘 이루어져도 그건 아직 깨달음에 도달한 건 아닙니다. 왜? 참나를 딱 잡아야 스스로 내가 참나를 잡았다는 걸 아니까요? 제일 쉬운 건 뭐예요? 대상에 대한 몰입. 화두도 똑같아요. 화두도 대상일 뿐이에요. 화두는 없고요. 그냥 몰라하세요. 참나에 대한 몰입이 이루어지면 바로 그냥 깨달음입니다. 이분도 쉽다고 했잖아요. 대상일 향한 몰입을 통해 들어가려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분도 최상승선은 뭐라고 해요? 바로 나에게 몰입하는 거죠. 볼까요? 138페이지예요. 불교에 이대한 스승들은 항상 지고의 명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고의 명상을 우리말로 우리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쓰는 말로 최상승선이라고 합니다. 한국 불교에서 최상승선. 지고의 명상 하는 법 어떨까요? 볼까요? 첫째, 과거를 쫓지 마라. 두 번째, 미래를 예측하지 말라. 똑같죠? 과거와 집착하지 마라. 미래 걱정하지 마라. 제가 이거 보고 만든 게 아닌데 똑같은 겁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 긴장을 풀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둬라.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라는 소리입니다. 더 바라지 말고. 그러면 해탈이 저절로 일어난다. 이게 다예요. 이게 지고의 명상이래요. 이건요, 부처님의 법구경에도 나오는 겁니다. 과거 몰라해라. 미래 몰라해라.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물지 않는다면 너는 열반에 도달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그 선을 무화선이라고도 해보고 했죠. 제가 그냥 이름 붙여본 건데 부처님도 최상승선을 말했다. 이렇게 강의 중에 말씀드렸었죠. 진여와 열반 강의 중이에요. 즉, 언제든 초월적 근거인 공과, 공선과 합의라는 거를 잠시라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일별할 수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공선과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과거의 기억을 놓아버리고 미래를 기대하지 않으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터치도 하지 말고 그대로 돌아. 몰라해버려라. 몰라 괜찮아 이거다. 과거 몰라, 미래 몰라. 그냥 몰라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방해되지 않을 때 애고가 방해를 안 될 때 애고를 안 내세울 때 합의를 절로 일어납니다. 좋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쉬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이 참나자리죠? 지금 여기에서 쉬고 있으면 마음속의 드넓은 공간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생각의 구름이 가리지 못하는 곳입니다. 애고가 못 가리는 곳이 드러납니다. 마음이 사라지는 곳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갓난아기처럼 티없이 순수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만물의 근거인 공성이 절로 드러납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147페이지요. 그러면 너무 또 참나에만 집중하면 벚꽁이 약하죠. 열반에만 도달해야 된다는 아공사상 촉의 또 함정에 빠져요. 벚꽁 사상은 일체 마음법도 그대로 열반이라는 거죠. 147페이지요. 부타의 가르침 핵심은 모든 것이 성스럽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성스럽다. 부타도 애초부터 벚꽁을 가르쳤다. 이분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광활한 하늘부터 땅바닥에 하찮은 먼지까지 모든 존재가 성스럽습니다. 다 참나의 작용이니까요. 정광명의 나툼이니까요. 깨달은 마음에게는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깨달은 마음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일체가 정토로 보이죠. 깨달은 마음은 마무리 성스러움의 근거 안에서 참나 정광명 안에서 합일되어 있음을 봅니다. 일체가 참나 안에서 하나라는 걸 봅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서로 다르지만 모두 한 물고기 물속에 살듯이 우리 중생이 다양해 보이지만 모두 한 진여의 바다, 한 참나의 바다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됩니다. 153페이지에 가면요. 그래서 이 보살들은 뭘 해야 되냐. 크레이지 러브를 해야 된대요. 크레이지 러브. 클럽 보살. 크레이지 러브 보살. 미친 사랑을 해야 된대요. 미친 사랑을 하면요. 그건 성스러운 지각이래요. 미친 사랑이 그대로 지혜라는 겁니다. 미친 사랑은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사랑을 말해요. 참나자리에서 자타부리의 사랑.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그 사랑은 그대로 뭐예요? 이 사랑은 그대로 자명이죠. 성스러운 지각, 성스러운 알아차림이에요. 그것만이 망상에 얽매이지 않고 마물의 본성을 그대로 지각합니다. 직관합니다. 그래서 미친 사랑은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모든 게 나와 둘이 아니니까요. 미친 거죠. 애고가 볼 때 미친 거예요. 애고가 볼 때 미쳤다는 거예요. 진짜 미쳤다는 게 아니라. 드러난 세계와 드러나지 않은 세계. 참나와 현상계를 모두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성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 컵 하나도 성스러워야 돼. 참나의 신비니까요. 참나가 금이라면 이것도 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으로 만든 컵. 그것 또한 금이죠. 컵이지만 동시에 금이에요. 미친 사랑은 가장 평범한 것까지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먼지 하나도 참나의 신비로 떠다닌다는 걸 안다니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깊은 경애감으로 마물의 성스러움을 체험합니다. 이게 보살도의 정신이죠. 이분은 참나각성하고 몰라를 통해서 자명을 얻고 자비까지 끌어내고 계시죠. 아공 복공에서 구공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보살이니까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남 툽텐 리포체요. 이분은 지금 닉마파 분인데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리포체요. 탐나는 멘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차린의 기적을 통해 진여와 열반 강의에 좀 외전격으로 즐기시면 스피노프 강의 즐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